안녕하세요 HLB 증선위가 또 연기될 것 같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3월 9일 오후 2시 47분에 나왔는데요 밑에 보면은 HLB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안건이 증선위에 재차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워딩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허위공시 혐의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 허위공시 혐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허위공시라고 한다면 공시가 있어야 되는데 공시 자체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봐도 허위공시는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고 허위공시 혐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기존의 뉴스 기사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안건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는 엄밀하게 말하면 허위공시가 아니라 불공정거래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건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전에는 증선인은 불공정거래 조사 혐의 안건은 의뢰적으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미뤄지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는 건데 HLB의 불공정거래 혐의는 굉장히 특이하게 상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주님들이 아시듯이 신중하게 살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플러스 정보유출 사건이 또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신중하다 자존심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또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HLB 증선이가 또 한 번 미뤄질 거라고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뒤에 영상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일찍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몇 분 안 돼가지고 연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해서 증선이는 연기가 된다라는 것으로 영상을 바꿔서 올리고 뒤에 영상은 증선이가 최근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니까 증선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LB 증선이가 3월 10일 내일 열릴 예정인데요 HLB 증선이는 2월 24일 한 번 연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로 연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과연 HLB 증선이가 열릴지 많은 주주님들이 기대하고 걱정하고 그런 관심들이 많으신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선이가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HLB 관계자가 증선이로부터 심의가 3월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연기 사유나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로 나왔죠 3월 10일에 연기가 된다 증선이가 최근에 시간적 물리적으로 바쁜 이유는 라인 펀드랑 옵티머스 펀드 관련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증선이 라인 판매사의 과태료 감경 내달 금융위서 최종 결론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증선이는 지금 라인 펀드 문제 옵티머스 펀드 문제 지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바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2월 24일에는 증선이가 무차익 공매도 해외 증권사 10곳에게 과태료 6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가 있었던 것을 적발하고 증선이에 상정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과태료 결론이 나왔고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결론은 언제 있었던 무차익 공매도냐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에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면서 무차익 공매도 한 것입니다 2018년이 들어가 있으니까 HAB 생명과학에 대한 무차익 공매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거래를 했는지 보면은 일단 고의적으로 했습니다 한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무차익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던 주식을 언제 사들였느냐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수해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주가를 떨구고 시간에 다시 사들이면서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 시간에 사들인 다음에 채워 넣으면은 감쪽같이 속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매도를 한 것이고 또 다른 증권사는 고객들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고객의 주식 매수 주문을 실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뭐 HTS 매수 주문이라기보다는 뭐 전화로 매수해 달라고 했나 보죠 그런데 실수로 매수를 안 한 것을 알았던 거죠 나중에 그래가지고 고객이 손실을 보자 고객이 이거 왜 매수가 안 돼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증권사에서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소유하지 않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해서 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매수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을 공급을 한 거죠 공매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보유 중인 것으로 착각해서 재차 매도 주문을 낸 사례 2차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했는데 매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거죠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그거를 까먹고 잔고에 있으니까 또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매도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무차이 공매도도 있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신주 상장 입고일을 착각해서 매도 주문을 낸 사례 유상증자 신주 상장은 예를 들어서 주식이 내일 들어오는데 오늘 들어오는 줄 알고 미리 매도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상 들어오는 것은 내일이었다 이런 개념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도 헷갈린 이유는 권리 공매도가 있는데 상장되기 며칠 전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권리 공매도 날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조금 더 일찍 팔아가지고 무차이 공매도가 된 사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앞에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매도를 한 다음에 시간 내에 사들여가지고 갚은 거 이게 의도적인 거 그다음에는 실수들입니다 착오로 인해서 한 것들인데 고객 매수 주문은 실수로 이행하지 않아서 공매도로 물량을 제공한 것들 그리고 매도를 했는데 잔고가 수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들고 있는 줄 알고 한 번 더 매도를 한 그러한 사례 그리고 유상증자 후에 주식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날은 더 뒤에 있어가지고 먼저 매도를 해가지고 없는 주식을 또 다시 매도하게 된 사례 그러니까 뒤쪽은 다 착각을 해가지고 무차이 공매도를 한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실제로 착각인지 아니면 착각인 척 하면서 일부러 한 건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과태료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증선위에서 2월달에 무책 공매도 회의 증권사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2월 25일에는 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알서포트의 과징금 4.3억 원을 부과했고 기가레인 과징금은 9,660만 원을 부과했고 그리고 또 3월 24일 증선위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보고서 같은 것들이 제출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그런 것들도 증선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증선위는 최근에 라인 문제를 비롯해서 무책 공매도 과태료 부과, 상장 기업들에 대한 조치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바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물리적인 이유로 안건처리가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주주님들이 생각하시듯이 실무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또 미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HLB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증선위 관련해서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과 관련해 어떤 확인도 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보통 어떻게 되느냐 금융위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정하고 보통 안건이 상정되면은 하루 정도 직전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3월 9일 오후 2시거든요 HLB 관련해서 증선위가 연기됐다는 뉴스 기사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봐서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 오후 장 끝나고 증선위가 또 한 번 연기된다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자면은 증선위는 현재까지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도 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연기가 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2월 24일에서 3월로 연기될 때를 보면은 이틀 전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기된다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하루 전인데도 아직까지 연기된다는 뉴스 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정대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장 끝나고서 밤늦게 연기된다는 뉴스 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또 확인하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라임 자산 운영 라임 펀드 관련해서 증선위 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은 금강원이 내린 과태료 부과 규모가 증선위에서는 줄었습니다 과태료를 매긴다는 전체적인 방향은 비슷하지만은 그 규모가 커지냐 작아지냐 이렇게 증선위에서는 바뀌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대로 가되 제재 수위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줄었다는 것은 금강원 제재심 결과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금용위가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3월 8일에 나왔던 뉴스 기사 금용위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시젠에게 과징금 25억 원을 부과했는데 자 이것도 증선위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었냐 과징금부가 감산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 통제 개선 권고, 각서 제출 요구 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선위에서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25억 원이고 대표이사랑 담당 입원도 과징금을 먹었습니다 1억 원씩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B 증선위가 연립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